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쓰러진 채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19일 오전 9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완월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86살 양모씨가 쓰러졌습니다.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문이 잠긴 채 타는 냄새가 난다며 119에 신고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겁니다. 경찰은 양씨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을 참고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